일단은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저는 국내 학교를 보낼 건지 외국인 학교를 보낼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제가 사실은 국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회의적이고 외국인 학교에서 하는 전인적인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를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있는 여러 학교들 중에 어느 학교를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했을 때 일단 좀 규모가 있는 걸 원했어요 학교 스쿨 사이즈가 커서 아이가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쿨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과목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집에서도 가까웠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긴 통학 시간을 굳이 이렇게 서울 시내 교통을 뚫으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시설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처음에 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투어를 하면서 애들이 너무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고 특히 저희 아이들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운동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체육관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메인 사커필드도 너무 좋아서 애들이 그쪽 운동 시설을 보고 사실은 완전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들을 제일 처음에 고려를 했죠 감사합니다